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맥라이징 1세대 가격이요 100만원요 자 유아 독존 금 써있습니다 비매품 얼만큼 큰 작품같은 애기를 만들려고 비매품 혹시 어느 분이 구매하시고 잠시 여건 좋은데다 놓았을 수도 있어요 자 오늘은 마음 비우시고 진짜 구경하시는 날요 립스겨 2만 5천원 요거 말고요 잠시만 요거 세트 가고요 이 세트가 다예요 그리고 맨 끝에 제가 금 갈게요 자 마왕 메비우스 다 이뻐요 자 제가 마왕의 특징을 말해드리면 입장이 넓고 끝이 정말 날카롭고 아우 세상에 됐어요? 가격이요? 마왕 12만원 자 1번이에요 그리고 두 개 세트 하시면 메비우스요 사실 얘는 금이라고 안 써있죠 그런데 저기 금 다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? 금이 다 보이네 내 눈에 그럼 8만원 12만원 딱 20만원 얼마야 20만원요? 잠시만요 한 개씩 살 때는 8만원 그 다음에 마왕 12만원 낱개는 당연히 이렇게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짱 아우 세상에 12만원 8만 20만원 아우 5만원 깎았어요? 결제 금액은 15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마왕 메비우스 자 20만원인데 15만원 결제합니다 1번 끝 없습니다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이요? 아우 세상에 마왕 로시아 환협 자 마왕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로시아 아우 진짜 두 가지가 다 이제 이런 거예요 저도 재테크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복리로 늘려요 구매하셔서 3년만 기다리면 다남다역 채널에서 할 겁니다 교환하거나 판매하거나 지금 안 해요 제가 팔 게 없어요 아우 마왕 12만원 로시아 환협 8만원 자 얼마예요? 20만원인데 아우 15만원 입고 아우 참나 네 이렇게 2번 끝입니다 예 하나 딱 판매하면 끝이에요 없어요 누가 찜 만약에 다남이 2번 주세요 그러면 끝 끝 예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요 아우 어떻게 하나씩밖에 안 했대 참 자 프랭크앤보 10만원 맞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언킹 12만원 아우 세상에 얘는 22만원 아우 하나 15만원에 안 주네 17만원 예 아우 세상에 자 얘도 하나예요 끝 돈 없어요 구독자님들 자꾸 줘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어느 분이 샀다 앞에 분이 돈 넣었다 그러면 나는 예 다음 기회 다음 또 세트를 준비합니다 자 3번 라이언킹 12만원 프랭크앤보 프랭크앤보 10만원 예 결제금액만 기억하세요 17만원 아 제가 짧은 영상으로 갈 겁니다 없어요 수량이 아우 수량 없는데 자꾸 환하게 그죠 자 하나 둘 셋 짠 4번 아우 세상에 자 레드네일 금종자 프랭크 슈퍼클론 17만원 결제금액 13판원요 아우 참 자 잠시만요 프랭크 아우 슈퍼클론 아우 이미 다 뿌리 다 잘 활차게 잘 됐죠 그리고 얘요 네드네일 금종자 자 얼마예요 10만원 자 이렇게 해서 17만원이지만 예 할인해서 13만원 결제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짠 미녀와야수요 아우 12만원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원종에 보니 슈퍼클론 환영 자 일단은 예 12만원 7만원이면 19만원이죠 예 결제금액 15만원입니다 네네네네 결제금액 15만원 아우 세상에 이렇다니까 얘는 원종에 보니 슈퍼클론 환영 예 얘는 미녀와야수요 아우 세상에 입장 보세요 제 손등보다 더 두꺼워요 아우 진짜 이러니까 대품을 자 미녀와야수 예 할인금액 다 보시고 결제금액만 하세요 아우 저기 저기 할인 안된 금액 19만원 넣지 말고 15만원만 19만원 넣으시는 분 안계시죠 자 하나 둘 셋 짠 26번 미녀와야수 아우 세상에 야가야가야가 미녀와야수예요 12만원 멕시칸 로라 7만원 아 로라클론 닮았네 그러고 보니까 어쨌건 이름이 다르면 품종이 다르죠 아무리 같이 농사를 쭉 지어도 품종마다 얼굴이 같은 애기들끼리 모아서 이름을 지어서 출하를 해서 유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통명이라고 하지만 농장에서 유통명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품을 때는 야 온전체의 이름인거죠 네 자 미녀와야수 12만원 멕시칸 로라 7만원에서 19만원인데 결제금액 15만원입니다 아우 참 진짜 하나씩밖에 없어서 제가 더 길게를 못갑니다 자 멕시칸 로라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미녀와야수요 아우 세상에 어느 분이 미녀와야수 사서 밴드방에서 자랑하신 분 계시죠 나 봤어 아우 약간 변이가 온거더만 어떻게 그렇게 탁 샀어 참나 세상에 자 됐죠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원종의 보니 슈퍼클론 7번입니다 7번 원종의 보니 슈퍼클론 멕시칸 로라 똑같네요 어머 근데 야는 왜 13만원이래 참나 아잠시만요 미녀와야수 멕시칸 똑같지 않네 원종 슈퍼클론이 바뀌었죠 자 원종 슈퍼클론 10만원 환협 아우 참 종류가 많으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왜 갔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얘요 멕시칸 로라 자 자 아우 세상에 아우 세상에 자 원종 슈퍼클론 10만원 예 그 다음에 멕시칸 로라 7만원 해서 13만원 아우 13만원 두개요 그럼 하나에 6만 5천원 꼴이네 그죠 물론 당연히 무료 택배 해주겠죠 자 이렇게 해서 7번 어머 그러니까 세트 근데 7개밖에 안 했어 왜 아우 7개밖에 안 했네 아쉽네 참 7번까지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런거죠 나는 조금 더 대형 품종을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 얼른 결정하시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더 많아요 구경만 했다가 버켓리스트에 두었다가 애들이 계좌이체 시키면 나도 그날만 기다려요 네 자 여기까지 다 봤고 그리고 제가 여기 조금만 더 가고 왜냐면 혹시 혹시 다른거하고 바꾸실 분 어우 지난번에 이거 다 샀어요 원종해보니 슈퍼클럽 화년 4만원 예 어우 이제 이게 작아보여요 참나 카이먼 2만원 어우 원종해보니 2만원 어우 이러니까 어우 세상에 참나 자 그랬죠 그 다음에 블랙야크 2만원 자 그리고 여기 레드 4만원요 어머 야는 진짜 왜 시집 안간데 저렇게 변이 왔네 아우 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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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리고 여기도 레드 자 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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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 다음에 크리스보니 금 2만원요 어우 세상에 자 자 그 다음에 예 슈퍼오션 아 얘가 슈퍼오션이에요 그리고 얘는 몽크 몽크 2만원 어우 슈퍼오션이요 그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벽어언금 벽어언금 만원이요 예 그리고 파밀라 작대기 있죠 어우 이쁜데 진짜 멋지거든요 색감이 영상으로는 너무 세상에 아우 세상에 짜짜짜짜짜짜 짠 자 파밀라 2만원짜리 15,000원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글램핑크요 3만원요 원래 컸어요 그래도 자리 다 잡았죠 그리고 백봉요 15,000원요 완전히 백봉이다 이런 색깔 처음 봐요 자 백봉 이런 색깔 처음 봅니다 애프터글로우 15,000원 링구아스 12,000원 티피철화 예 15,000원 자 그리고 저희 맨 앞으로 갈 건데 괜찮죠 골든글로우 15,000원 그 제가 요즘에 금을 되게 많이 영상에 아직 금이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그 농장에서 출하할 때 소량으로 출하를 해요 아우 디커버리 잊어버렸어요 25,000원 디커버리 진짜 잘 커요 나 진짜 이런 거예요 이뻐서 그 품종을 많이 사고 한번 키워서 내가 매력을 느끼면 그 품종을 또 많이 사더라고요 나만 그래요 구독자님 다 그래요 어머 세상에 여기 생얼에 디커버리 철화입고 나는 이런 거 좋던데 생얼에 철화입고 가격 25,000원입니다 예 제 거 생얼에서 철화 나오고 백금 나오고 그 노란색 금이 나왔는데 팔았어요 팔았어요 금의 10배도 더 주고 팔았어요 예 자 예 그리고 금종자 얘기하자 그 금을 원종 방울복란금 혹은 방울복란금 호피복란금은 수량으로 많이를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가격이 고가여서 소량씩만 출하를 해요 그래서 저희도 소량씩만 영상을 담으려고 조금씩만 영상을 담으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쭉 가요 어디로 자 그 맥스몬 맥스몬 이렇게 이뻐요 금종자 구경하러 갑니다 금종자 금종자 자 여기 스페셜 먼디 CR 10만원 자 그 다음에 성형 12,000원 자 그리고 금종자 왔어요 매비나 금 4만원 하나 둘 셋 짠 요 애기들 원종 방울 원종 복란금 원종 방울 복란금 8만원 요 완전히 얘네는 모주로 써야 돼요 왜냐하면 모주라는 게 이렇게 자구들이 크잖아요 그러면 적심해서 또다시 키우잖아요 그래서 모주로 쓴다는 게 나도 그래서 모주로 키워요 아우 아우 세상에 8만원 8만원 자 그 다음에 호피복란금 9만원 자 그 다음에 복란금 수박금 9만원 입장 자체에 일반적인 노란색 금보다 녹기가 있잖아요 녹 녹 부분이 그러면 수박 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영상 자 자연군생 18,000원 WG 자연군생 18,000원 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구경했습니다 세계 5천원 7개 만원 010 414 6077 일산 풍동에 있는 에버그린 재배농가 이고요 제가 이 빨간 포트에 이제 그 세계 5천원 7포트 만원 인데 종류를 조금만 해드릴게요 왜냐면 종류를 알아야 주문을 하죠 미니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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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라솔 염자 그 다음에 저기 워터메리 메비나 펜벤스 자 다 있죠 그 다음에 적귀성 우리집에 적귀성이 그렇게 많이 꽃피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영락 응 영락 자 종류 조금 더 해드리고 조금 더 요거보다 조금 위에 사이즈 해드립니다 라울 그 다음에 초코라인 어우 세상에 초코라인 그 다음에 모닝듀 바이솔 다 있습니다 세계 5천원 이거 포트 만원짜리 지금 제가 종류해드려요 적어요 적어 천천히 가요 펜벤스가 여기와 있어 얘가 펜벤스가 아니고 얘가 펜벤스 에요 자 쟤는 사랑목 예 자 아우 야는 이름이 안 써있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 이름 없어요 이제 얘는 그 다음에 흑토이 토이류 방울복랑 예 그 다음에 얘는 백도선 그 다음에 얘는 손가락선인장 아우 예예 아우 손가락선인장 아우 세상에 여기 블루빈스 예 그리고 여기 흑법사요 까라솔이요 예 지금은 세계 5천원 7포트 만원에 해당되는 예 아가들 이름을 말해줘요 자 핑클루비 예 핑클루비 휴밀리스 예 그 다음에 얘네들이요 예 적기성 맞죠 자 여기까지 다 갔어요 을료심 아우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가격이 조금 더 위에 왜냐면 세트하시고 국민다육이 조금 저렴한 애기들 궁금하다고 하셔서 제가 갑니다 파이어필라 어우 세상에 예 파이어필라 그 다음에 이브 예 5천원이에요 파이어필라 5천원 그 다음에 어우 루돌프도 5천원도 있어요 네 아유 참나 네 합식이요 예 미나 5천원 자 다 됐죠 자 그리고 이런 애들도 5천원이요 이름이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살짝 예 황홀한연꽃이요 4천원 예 황홀한연꽃 4천원 맞습니다 환엽송록금은 2만원이에요 네 2만원 2만 5천원 2만 5천원 아우 2만 5천원 2만 5천원 큰일 날뻔했네 2만 5천원 자 콜로라빈 6천원 센세이션 5천원 네 자 왜냐면 조금 더 이제 세트 말고 조금 더 저렴이 말고 더 국민다육이 자 미나 5천원 예 루비다나 5천원 묵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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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수연도 5천원이요 자 그리고 도테랑 아우 다남이 좋아 안되더니 도테랑이 아주 진짜 내가 30포터 5천원이에요 도테랑 자 도테랑 5천원 자 그리고 얘가 샴페인이요 아우 내가 이런 애들 사서 4천원이요 이런 애들 사서 아우 귀여웠어요 자 그 다음에 샤롤러즈 5천원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아우 세상에 크리스보니 금 2만원 얘가 왜 여기 와있대 얘 니가 왜 여기 와있어 니가 왜 거기서 나와 그래요 자 미뉴엣트 4천원 애들리스 8천원 자 루비 루비스타 5천원 예 아우 한참 봤네요 보여요 나는 보이는데 루비스타 안경 안썼어요 자 온슬로우 12천원 자 그 다음에 온슬로우 4천원 예 올리비아 3천원 여기 산타로이스 여기 있네 내꺼 그렇게 이쁜 산타로이스 여기 있잖아요 예 가격이요 빨간포트예요 자 라즈베리 3천원 그 다음에 스트로베리아이스 예 어우 이뻐요 자 에케몬스톤요 4천원 이렇게 이뻐요 아우 참나 자 그리고 예 알피니스 예 그리고 예 예요 황홀한연꽃 그 다음에 요 저거예요 아모르파티 자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일산 풍동에 있는 에버그린 재배농가에서 예 조금 더 거한 창 세트와 국민다육 를 구경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